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어제 공병호TV에서는 김학의 불법출국 외압 의혹사건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혐의를 두고 조만간에 조남감 검찰총장 대형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지 아닐지가 어떻게 깰판이 날지가 궁금하다 그런 내용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방송 내용은 검찰총장 유력효보 외압 확인 물음표입니다. 이런 방송에 대해서 한 시청자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조남관 검찰총장 대형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사건이 참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기 때문에 요즘에는 방송을 내보내면 그 의견을 남기시는 시청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렇게 정부를 입수한다 그런 것을 확인할 때가 잦습니다. 사실 지금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인가 그런 인사권을 친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봐도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두철미하게 인사권자 입장입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저 양반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겠다는 것이야만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런 뜻이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변수를 염두에 두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수처 관련된 그런 조항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세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그 부분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이 혐의 사실을 인정해서 이 사건을 기소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공수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공수처라는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수사에 대한 일종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잃은 곳에서 사용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그러니까 4월 20일 날 오후 12시 무렵에 동아일보의 이태훈 기자가 차기총장 유력후보 이승윤 구하기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다라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수처가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구하기에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가 아주 길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핵심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직관을 제공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성장구해온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 여부를 놓고 지금 법조계에서는 총성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중단 오약 일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조만간 이승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하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또 다른 측에서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차기 검찰총장으로 안치하겠다 이렇게 미뤄온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불기소 카드로 상황 반전에 나설 수 있던 간척이 제기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막는 데서 여건이 공수처 불기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수사를 완료한 검찰이 공수처 요구를 수용해서 기소 판단을 남긴 채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가 이지검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이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는 데 장애가 됐던 결정적 요인이 제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을 줄곧 주장해온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4월 18일에 제출한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수사처리를 거듭 요구한 것도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가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사는 다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수사팀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같은 불리한 상황 등을 이유로 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가 완료된 뒤에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불구소 기소 가능성의 확률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다. 김준욱 공수처장은 4월 19일 입건과 관련해서 검사들을 뽑았기 때문에 함께 상의해 봐야겠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부 조항을 보면 충분히 공수처가 합법적으로 불구소 기소를 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검찰에게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 딱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24조 3항에는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사건 제2첩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 조항만 미루어 보면 검찰이 공수처의 하부 조직처럼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제 신정부적인 행보를 보여가지고 범죄 행위에 연루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다 불구소 기소라든지 무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가 확보했고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확보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음 또 기사입니다. 여건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수처 요구를 거부하고 이승윤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에는 공수처의 불기소 카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건의 아주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대행에 이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검찰청은 공수처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 강제수사 이후에는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난 4월 14일 날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공수처의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건 공소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에서 보유하고 행사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는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도 결국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면 공원법원으로 넘어가서 공수처 출범 이후에 검사 기소 적절성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조남관 검찰총자 대행이 뚝심이 있어가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의 법원에 가서 다루지게 되겠지만 공수처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그냥 사건만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수처에 제2처부를 하면 그러면 공수처가 그것을 갖고 불구소 기소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를 만든 이번에 목적이 분명하게 또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수처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놓쳤기 때문에 오늘 겸사겸사에서 여전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명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호 tv의 공평호